오늘 선협이가 첫 선발의 등판인데 저희 형님들이 잘 도와줘서 첫 스승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렛츠고! 선협이! 하나 둘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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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연히 허벅지! 2초 삼성 섬두 타자는 박병호입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어처! 뚫어냅니다 중견수 앞에 한타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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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당깁니다 왼쪽으로 뻗어 갑니다 단장! 단장을 직접 다뤘어요 자 그리고 강민호가 1루까지 2루에 들어갑니다 예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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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 6경기 연속한 탑니다. 높은 공 받아 때립니다.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. 중계수 뒤로 탑장 넘었어요. 루빈 디아즈의 3점 음란. 순식간에 격차가 벌어집니다. 순식간에 비기닝을 완성하고 있는 삼성라 이은지. 순식간에 격차가 벌어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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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루에 쏩니다. 그리고 주자를 몰고 갑니다 몰고 갑니다 태그 시도 아웃이에요 홈에서 홈에서 아웃입니다 홈에서 홈에서 아웃!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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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